이제 반대쪽으로 만들어줄거에요. 오케이 올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4개가 팔을 만들고 오른쪽으로 4개 살려고 팔을 만들고 오른쪽으로 어떻게 할지 오른쪽으로 이걸 어디에 넣어볼까요? 바로 밑으로 해서 아니 아니 그럼 커밋턴이야 재미있지 이안이가 길루가 되다가 고맙습니다. 항상 이쪽이 떠오르네. 얘를 잡아가면서 잘 잡아가면서 내가 고정합니다. 멈춰 올라가고 이제 오른쪽으로 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얘가 조금 밑으로 그리고 그리고 가까이 해서 살살팜팜 올리고 가방 1개 1개